또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긋지긋한 공매도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를 보더라도 작년 11월 3일 공매도 검지 때 504만주에서 418만주 아직도 400만주 이상 큰 공매도가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가격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부터는 횡보가 이어질 겁니다 일단 공매도가 주는 걸 확인하고 쾌점적으로 끝이 보인다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훨씬 좋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IMF부터 금융시장에서 25년 있어 온 이희건 대표고 지금은 이희건 정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기 둔화 이슈에 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 미국 경기 둔화에 따라 시장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일단 먼저 경기 둔화 미국 이슈가 있었으니까 정말 미국 경제가 어려운지 미국 경제 먼저 정확히 보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뭐 아무래도 미국 경기 둔화가 나온 정제지표는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부터 경기 둔화 이슈가 확 나오고 시장이 8월 초에 한 번 겁나게 나왔거든요 그때 7월 ISM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 전달에 48.5에서 46.8로 소폭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한 하락은 아닙니다 제가 요 준비한 자료 하단에 보게 되면 ISM 제조업 지수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2023년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46.8 이 정도 수준에 오래 머물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나빠진 건 아니고 작년 따지면 작년 수준 정도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번에 좀 과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제가 소비가 70%고 제조업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니까 또 ISM 제조업 지수는 안 좋지만 서비스업 지수는 좋게 나오니까 미국 정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에서 세부 항목 세부 항목을 보면 제가 표시를 했는데 고용이 가장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용만 따로 이렇게 한번 보면 7월 실업률이 4.1%에서 4.3%로 살짝 높아졌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 50년 미국 실업률을 쭉 가져왔는데 현재 수준이면 정말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도 안정화되어 있고 특히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실업률을 5% 이하 관리인데 관리권 안에 있다 즉 연준에서 바라봤을 때는 완전 고용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좀 나빠지긴 했지만 특히 문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ISM 제조업 지수도 특별한 건 아니고 좀 과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7월 초 뭐가 있었냐고 하면 2분기 미국 GDP 발표가 났거든요 미국 GDP 발표를 보게 되면 GDP가 1분기 때 1.4%에서 2분기 때 2.8% 확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미국 GDP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가 없다 이때는 질 때는 좋다는 얘기가 확 나오다가 1, 2주 뒤에 갑자기 또 둔화 얘기가 확 나오고요 ISM 제조업 지수보다는 뭐 GDP 경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이니까 실제로 보면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제가 미국이 정기 둔화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결정적인 데이터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미국 산업은행 직업 준비급이거든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설명을 드리면 미국 대형은행들이 연준 중앙은행에 돈을 맡겨난 돈 그걸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3조 달러 이상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대형은행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대형은행들이 은행이 풍부한 유동성이 있을 때는 사실 위기가 잘 오지는 않아요 뭐 기업들도 돈 빌리기가 쉽고 상대적으로 그러고 은행 입장에서 봐더라도 돈 빌려주면 이윤이 남고 그러니까 뭐 시스템 2008년처럼 글로벌 위기가 온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특히 2008년도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 보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대형은행들이 유동성이 전혀 없었었거든요 이때는 조그마한 충격이 나오더라도 금융 위기로 빠졌지만 지금은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경우는 뭐 미국이 급격하게 경기가 나빠져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런 그래서 미국이 경기가 확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은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9월, 11월, 12월 FMC에서 그러면 경기가 좀 나빠지더라도 사실 금리 인하가 더 빠르면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되거든요 근데 경기도 크게 나빠지지 않는데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경제에는 훨씬 좋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시장에서도 훨씬 큰 호재로 다가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방금리 선물로 바라봤을 경우 9월 FMC에서 0.25% 금리 인하할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9월달에 무조건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0.25% 인한지 아니면 0.5% 빅컷 빅컷 얘기가 나오면서 0.5% 인한지 그 차이점이지만 시장에서는 무조건 금리 인하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FMC에서도 보게 되면 0.25% 한 번 더 9월에 인하 이후에 11월에도 인할 확률이 100%고 12월에도 9월 10, 11월 인하 후에 12월 한 번 더 또 인할 확률이 100%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3번은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한다고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 인하 쪽으로 가게 되면 채권 금리도 하락을 하고 달라도 강하게 약세로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는 원화 강세를 불러일으키고 원화 강세에 따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우리 시장에는 훨씬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면 먼저 미국 인연물 뭐 금리에 민감한 인연물 채권 금리를 보게 되면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달러를 보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약세 쪽으로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나라의 화폐는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강세로 가지만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약세로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미국은 내년 후 내년까지 계속해서 인하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2, 3년 계속해서 달라는 약세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반해서 원화는 반대로 2, 3년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지금 강세로 지금 보시는 게 원화 차트인데 지금 원화도 일정 부분 강세로 가고 있고요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것은 외국 자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환수익이 난다는 거거든요 이제 환수익 금리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어려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거의 1달러당 1370원 부근에서 23조가 들어왔거든요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이게 한 1370원에 이 돈이 들어왔다 가정을 해서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로 갔어 달러당 1000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나갈 때는 1000원을 내고 23조가 나간다 이렇게 따지면 이 23조는 환율에서만 37% 수익이 나거든요 이처럼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 자금은 계속해서 환수익을 보고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 시장은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 강세하고 주가 상승은 역대적으로 보면 상관관계가 거의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면 지금 보시는 게 원화 차트 질개에서 보고 있는데 보면 1998년 IMF 이후에 원화가 1400원 이상 약세에서 강세로 훅 강세로 움직일 때 대세 상승이 나왔고 2003년에서 2007년 제가 표시를 했는데 원화가 강세로 움직일 때 강세라는 게 하락 쪽으로 간다는 거니까요 강세로 움직일 때 대세 상승이 나왔고 2009년 때도 강세로 움직이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고 2020년 마찬가지고요 크게 움직이면서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위치로 보면 원화가 정말 약세 위치거든요 이게 2, 3년 동안 2003년에서 2007년처럼 2, 3년 달러 약세를 타고 원화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초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2003년에서 2007년도 때는 코스피 지수가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고 이때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우리가 수혜를 받으면서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우리 경제를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이 약하잖아요 하지만 이번 상승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워낙 많으니까 좀 안정이 되면 이런 유동성이 나오면서 유동성 돈의 힘으로 2, 3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물론 올해보다는 내년이 경기가 더 좋을 거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 좋아지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상승이 2, 3년 내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기대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8월 검통위에서 검리 동결을 했거든요 이것도 우리 시장에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요 이번에 8월 검통위에서 검리 동결을 했다 그러면 9월 달에는 검통위가 없고 10월 달에 검통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달에 검리 인하를 하더라도 9월 미국보다도 늦게 검리 인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8월 검통위에서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기 때문에 10월에도 동결을 할지 인하를 할지 즉, 검리 인하 속도가 미국보다 약하고 미국보다 늦게 검리 인하를 한다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원화가 더 강하게 강세로 갈 수 있다 즉, 외국인 돈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외국인 돈이 들어올 때는 역시 대용주 대용주들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특히 대용주 시가총액 큰 종목 속에서 본다면 반도체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반도체 중심 특히 지금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SK하이닉스 탑픽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섹터를 본다면 8월 5일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을 때 가장 강하게 버텼던 섹터가 바이오거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기에 정말 소외를 받았다가 드디어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바이오 쪽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 두 섹터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현재 체계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달러가 그래도 약세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트럼프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집권을 했거든요 이때 정책을 보게 되면 약달러 정책입니다 우리한테는 훨씬 달러가 약세로 가면 원화 강세 시장 상승으로 갔으니까요 그리고 부통령으로 벤스를 임명을 했는데 런닝메이트로 벤스를 했는데 벤스가 러스트웰트를 대변한다 즉 제조업을 대변을 하고 있고 제조업 대변을 한다는 것은 달러 약세를 원한다는 겁니다 환율이 약할 때가 제조업이 더 부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집권기에도 달러 약세를 원했고 또 런닝메이트를 본다면 달러 약세 정책을 펼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트럼프 인기 때 실질적으로 금리를 보게 되면 2007년도 때는 금리 인상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집권 후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나왔고 금리가 인상이 됐으면 원래는 달러는 강세로 가야 되는데 달러 움직임을 보면 트럼프 인기 초반 2017년도에 달러 약세가 왔거든요 달러 약세가 왔고 2020년부터 했어도 후반기에 달러 약세가 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인기 초에서 퇴임할 때 보면 달러가 약세로 움직였다 보일고요 그만큼 달러 약세 정책을 펼쳤고요 달러가 약세로 움직일 때 우리 시장은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트럼프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 월봉을 보면 2007년 달러가 약세로 갈 때 우리 시장에 한 번 강하게 상승을 했고 이후 조종을 받았지만 2020년부터 2021년 1월까지 보면 또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 인기 동안 보면 트럼프가 약달러 정책을 펼치고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은 상승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가 집권을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달러 약세를 가속화시키고 거기에 따라 워낙 강세가 가속되면서 시장은 더 강한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건 현 상태대로 계속 똑같이 유지되면서 유리할 걸로 보고 누가 집권이 되더라도 달러 약세로 가는 건 뭐 크게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11.30% 하락 후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하락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요 중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이번에 8월 5일 날 크게 겁나게 나오면서 신용 물량이 많이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면 코스닥 신용 장고인데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건 신용 장고고 초록색은 코스닥 지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도 신용 장고가 줄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용 장고가 크게 한번 확 줄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반등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눌렀 후에 좀 더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큰 변화가 생기고 난 뒤에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특히 이번 8월 5일 날 11% 이상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 이상 하락을 한 게 이번에 7번째거든요 그래서 앞에 역대 6번째를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패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지금 코스닥이 10% 이상 하락을 한 게 2000년 4월 그 다음에 2000년 9월 2001년 9월 2007년 8월 그 다음에 2008년 10월 2020년 3월 이렇게 역대 6번 10% 이상 크게 겁나게 나왔고요 이때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막 크게 상승을 하다가 정말 크게 상승을 하다가 고점 부분에서 10% 이상 이렇게 출렁 크게 출렁이면 지수는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추세적으로 하락을 갔고요 또 반대로 지수가 조정을 받다가 낮은 위치에서 또는 조정 후에 횡보 위치에서 10% 이상 충격을 받았게 되면 다시 시장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번 코스닥은 지금 우리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안 좋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10% 이상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 요 어떻게 보면 한번 훅 하락 후에 점진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과거에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2007년 8월 16일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10.15% 크게 하락을 했는데 하락하기 전에 보면 한 2, 3년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코스닥이 100% 이상 160% 크게 상승 후에 고점에서 이렇게 출렁임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충격이 나왔을 때 봤더니 시장이 정말 크게 상승 후에 큰 충격이 나왔다 그러면 큰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흔들렸구나 그럼 이후에 위험해질 수 있다 반등이 나올 때는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이후의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되면 10.45% 반등이 나왔지만 이후 시장은 줄기차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런 게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된다 또 반대로 저점에서 보면 2008년 10월 24일 이때가 금융위기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크게 흔들릴 때거든요 이때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45% 즉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고 아래 단에서 10% 이상 크게 흔들림이 나오고 그리고 난 뒤에 한 1년 만에 코스닥의 한 130%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흔들릴 때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상승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이 지지부진하다가 흔들렸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코로나 위기 이때도 보게 되면 사실 코로나 때 하락만 봤지만 시장은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을 하다가 코로나 때 한 번 크게 확 하락 뭐 정확히 코스닥이 마이너스 11.71% 하락이 나온 다음 날부터 겉반득이 나오면서 153% 바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크게 흔들리느냐 같은 흔들림이더라도 조정을 줄기차게 받다가 크게 흔들리면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고요 상승을 하다가 크게 흔들렸다 그러면 그건 매도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거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보면 조정을 받고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2001년 9월 12일입니다 이때 보게 되면 11.59% 크게 흔들리고 이후에 100% 이상 또 상승이 나왔거든요 보면 이때 날짜를 자세히 보면 2001년 9월 12일이거든요 전날이 9.11 테러 9.11 테러가 나온 다음 날 겁나게 나오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아 큰 충격이 나왔다 이제 시장은 정말 위험하다 리스크 관리하라 모든 매체에서 이렇게 됐지만 시장은 반대랐거든요 그건 미리 조정을 받은 하에서 크게 흔들리면서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이처럼 시장이 상승하지 않고 하단에서 횡보를 하고 큰 충격이 나오면 중기적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 8월 5일날 코스닥이 10% 이상 11% 하락이 나온 위치를 보면 상승 위치는 아니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시장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오히려 소외를 받고 하단 부분에서 큰 충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충격을 바탕으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하나 좀 뭐라 그럴까요 코스닥 시장에 가장 눌리는 우리 시장만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게 검투세거든요 검투세 그래서 이 검투세만 빨리 유예가 되든 폐지가 되든 빨리 결정이 나야 되고 결정이 난다면 시장은 빠른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검투세는 뭐 최소한 유예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지금 분위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검투세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닥이 뭐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 종목이 최근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상황은 어떤가요 반도체는 업황이라든가 또는 뭐 수급 위치로 봤을 경우는 이번 조정이 매수 기회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 번 크게 조정 반동 위에 대밀리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 기회로 보이고 급히 매수할 필요는 없고 특히 요번 코스피로 본다면 코스피가 9월 선물 옵션 만기일 9월 12일까지건 횡보 내지는 오히려 하락할 계연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반도체는 왜 천천히 매수해도 되는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니까요 먼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보면 옆으로 횡보만 해가고 상승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 상승으로 가기 못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국인 팟생 포지션 때문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처음 팟생 선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려워하실 겁니다 어려워하시지만 제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선물 옵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팟생이 만기일 때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게 되면 코스피 지수 단기 방향성을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코스피 지수 방향성 예측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한다 아니면 새로운 방법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일 때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활용은 언제 하냐고 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3월 6월 9월 12월 두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면 두째 주 목요일 하루 전날까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언제부터 활용을 할 수 있냐 하면 전달 그러니까 2월 또 6월 만기일 같으면 5월 9월 만기일 같으면 8월 전달 두 번째 목요일이 지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지난 이후부터 그다음 만기일 하루 전까지 한 달 정도 팟생 포지션을 가지고 단기 방향성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방향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고 하면 1년 중에 4개월은 코스피지수 방향성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도 훨씬 강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거든요 보면 먼저 많은 정권사가 있는데 가장 팟생 포지션을 잘 나타내는 정권사는 LS정권 투온이라는 HTS입니다 그래서 이 HTS에 가보면 상단 메뉴 제일 상단 메뉴에서 국내 선업을 선택을 하시고 고담 메뉴 아래쪽 메뉴에 선물 옵션 시세 선택을 하시면 투자자별 만기 손익 추정 원이라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이거 선택을 하게 되면 팟생 포지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HTS도 제공을 해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보면 이게 지난 검열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면 개인 개인은 지금 현재까지 보게 되면 천억 이상 손실이 나 있고요 외국인들은 거의 투자는 940억 수익이 나 있고 또 투시는 200억 수익이 나 있거든요 이처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천억 단위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보게 되면 개인이 1116억 손실이 나 있거든요 이 얘기는 선물이나 옵션 파생을 하게 되면 개인은 어려워진다 왜 어려워지냐고 하면 금융투자 정권이라든가 외국인은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걔네들하고 같이 사온다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파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려워진다 또 만약에 파생을 하시는 분 선물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파생 포지션 정도는 분석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훨씬 유리하니까요 그러면 먼저 외국인 투신 금융투자 개인이 있는데 하나하나 크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해서 보면 현재 외국인 포지션 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가 뭐지 그러면서 어려워하실 겁니다 어려운 것보다는 일단 우측 세로축 세로축은 손익을 나타내는 겁니다 손익 본전이 있고 본전에서 위로 올라가면 수익이 낫고 본전에서 아래로 가면 손실이 낫다 세로축은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가로축은 코스피 200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아니고 코스피 200지수니까 조금 다른 숫자지만 그래서 코스피 200지수 결국은 좌측으로 가면 지수가 하락이고 우측으로 가면 지수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에서 파란색으로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그래프가 외국인 포지션입니다 즉 외국인은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200지수가 하락을 하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즉 외국인은 하방량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현재 본전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수익이 나고 상승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실까지 갈 수 있다 이걸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코스피 200지수를 코스피 지수로 환산을 하면 우리 코스피에 대입을 하면 되는데 환산을 하는 계산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환산해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대신정권 대신정권 화면 번호 9731번에 가면 환산표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지수에 따라서 옆으로 가면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로 대형 횟수도 볼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금융투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는 현재 940억 수익인데 지수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무조건 수익입니다 무조건 수익이니까 하락도 어느 분도 용인을 할 수 있고 상승하면 물론 수익이 좀 더 커지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하락을 시켜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하락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기간 정권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상승을 시키면 수익이 커지니까 팽팽하게 맞서 있고 거기에 따라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만기일까지건 1억 횡복 특히 수익 나 있는 쪽은 조금 여유가 있고요 수익이 적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크게 하락을 시키려고 계속 할 겁니다 따라서 9월 12일 만기일 하루 전까지건 강한 상승은 어렵고 횡보 내지는 조종 구간이다 또는 조종이 나올 확률도 있다 파생 포지션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개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보면 개인은 그래프 중에 저 밑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본전이 위인데 한참 밑에 지수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천억 이상 손실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늘 옵션이나 선물 쪽에서는 개인들이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따라서 이런 외국인들이나 기관 포지션을 보면서 따라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만기일까지건 오히려 가기는 어려운 구조다 지금은 돼 있고 오히려 하락 내지는 눌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대용주를 매수할 때 조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고 9월 12일 만기일까지건 조종이 나올 때 조종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선물옵션 만기 포지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 제가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돼 있으니까 또 참고하실 분들은 오셔서 참고하시고 또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참고 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9월 12일 선물옵션 만기일까지건 시장이 강하게 상승은 하기는 어렵고 횡보내지 조종이니까 그때까지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는 매수해도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매수해야 되는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반도체를 매수해도 되는지 객관적인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건 실적입니다 실적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번 2분기 실적 발표가 났을 때 실적을 한번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위에는 SK하이닉스고 밑에는 삼성전자고 밑에 통계라고 돼 있습니다 통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합쳐놨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면 2023년 2분기 그러니까 작년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합쳐서 보면 2조 2천억 이상 적자랐습니다 엄청난 적자랐죠 하지만 요 올해 2분기 때는 합쳐서 약 16조 큰 폭의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흑자로 바뀌었고요 단기 순이익도 14조 정도 흑자로 확 바뀌었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PER로 계산을 대면 이게 2분기 단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1년간 이어진다고 보면 2분기 단기 순이익 곱하기 4 하고 시가총액으로 나누며 PER이 11배입니다 11배 11배가 넘나 낮냐는 코스피 지수하고 따져야 되는데 현재 코스피가 18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18배보다도 훨씬 낮은 저평가 11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실적 측면으로서 보면 삼성전자나 SK KINX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에 관심을 가져도 되고요 그러면 주가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이 제일 잘 나오고 내년에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는 미리 하락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실적도 어느 정도인지 중요한데 내년 실적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5년 내년도에 모건 스탠리가 전망하기는 46조 영업이익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46조 영업이익 전망을 하면 PER 10배 저평가되더라도 시가총액 460조 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120조밖에 안되지요 그러니까 W상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올해도 저평가고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게 SK하이닉스 보면 1봉 차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SK하이닉스 1봉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작년 10월달이 딜앤 가격이 가장 낮은 저점이랬습니다 딜앤 가격 YOY로 따지면 작년 10월 바닥을 잡고 올해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부터 올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다가 요번에 크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크게 조정을 받고 살짝 반등 위에 다시 눌림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 때 반도체 업황 좋아지고 내년에 더 좋아지고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반도체를 매수했습니다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역대 타상 최대로 우리 시장 23조를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절반 이상 매수를 했고요 따라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3조 8천억으로 종목 중에는 2위입니다 그만큼 많이 매수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런 7월달까지 외국인 매수 평균 단가를 내면 17만 5천6백원쯤 됩니다 매수 단가는 다른 게 아니고 하루가 끝나면 외국인이 얼마 매수했다 나오고 종가 나오니까 서로 곱하고 나누면 평균 매수 단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방송이 나올 때마다 계속 추적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현재 외국인 매수 단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하고 단가가 비슷하게 매수를 해놓으면 외국인들은 결국 크게 수익을 내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또 매수할 수 있는 저려의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반도체 업황을 보더라도 여러분 업황은 지금 내년도에 보면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오고 그리고 난 뒤에 코로나 위기에 따라 서브 정출이 크게 되고 또 재택 업무에 따라 태블릿이나 PC가 크게 보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통 4년이 지나면 조체 주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년에 헌시장 조체 시장이 또 일어난다 여기에 HBM 여기에 또 새로운 전기차 로봇 반도체 시장은 내년에 정말 빅뱅으로 크게 확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내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업황적으로 보더라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고 실적도 더 좋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을 때가 조려의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사실 크게 상승을 한 건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좀 횡보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약 8조원 매수를 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보는 반도체 탑픽은 1등은 SK하이닉스고 2등은 삼성전자니까 일정 부분 포트에는 이런 반도체 대장주는 보유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중소형 장비주 장비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 2분기 실적이 끝나고 중소형 장비주들도 다 엑셀 파일의 실적 정리를 주르륵 했거든요 뭐 다른 것보다는 올해 영업이 작년 영업이 얼마나 증가를 냈는지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 통계 그래서 통계를 내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 한두 종목을 고르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 업황정구로 반도체 업종 장비 부품주의 매수해도 되는 영역인지 아닌지 파악도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자료 통계를 내고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통계를 내서 이렇게 보면 2023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는 영업이익이 46%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전체 통계가 보통 업황이 좋을 때 한 20% 정도 증가하면 업황이 좋다 이라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46% 증가를 했으면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업황이 이렇게 확 좋아졌으니까 반도체에 따라 장비 부품주 매수가 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 보면 PER을 보면 18배입니다 즉 코스피 지수만큼 벌써 미리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장비주들은 미리 상승을 했고 앞에 대형주는 11배밖에 안 됐잖아요 대형주는 아직 상승을 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내면 우리가 숫자로만 딱 보면 반도체는 지금은 삼성전자나 SK이닉스 대형주를 매수해야 된다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장비 부품주들은 미리 상승을 했다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부품주는 미리 크게 상승을 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늘 조심을 해야 되고요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확연하게 출세가 꺾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때는 비중 축소 전략으로 가고 다시 상승 낼리로 이어지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눌리고 반등이 나오다가 눌리고 지루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장비 부품주들은 미리 상승을 했다는 게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섣불리 접근을 할 때는 위험하다 또 그 중에 한 64개사 통계를 냈는데 실적 측면에서 가장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를 하고 또 PER 부분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종목은 보면 SFA, 윌딕서, 서플러스 글로벌 요한 세 종목 정도가 가장 저평가가 되고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좋아졌더라고요 요중에 SFA나 윌딕서는 주가 위치가 월봉 중상단 부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반등을 노릴 수 있고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월봉 중하단 위치니까 추세적인 상승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서플러스 글로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반도체 장비주는 아니고 중소형 반도체 장비를 거래하는 플랫폼 업체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어쨌든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이 한 이 세 종목 정도로 압축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2차전지 소재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가가 회복될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업황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2분기 실적을 정확히 알아야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차전지 장비 부품주뿐만 아니고 전제 종목 실적 데이터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비반으로 업황을 설명을 드리고 또 관심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맨 먼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보통 공장 가동률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차 소재 산업의 전방 산업인 밧데리 3사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 밧데리 3사 공장 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먼저 SK온입니다 SK온은 작년 3분기 때 공장 가동률이 97.6%에서 53%로 확 줄었거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도 74.8%에서 59%로 확 줄었거든요 즉 전방 산업이 공장이 가동률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아직도 해점현상 중간에 있고 업황이 둔화가 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 물론 공장 가동률이 줄었기 때문에 밧데리 3사들 영업이익 또한 줄었고요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올해 2분기 LG에너지 솔루션은 영업이익이 58% 감소를 했고요 삼성 SDI는 38% 감소를 했습니다 즉 공장 가동률도 감소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줄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쾌점현상 한 중간에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 일단 밧데리 3사는 실적 측면 또 공장 가동률 측면으로 본다면 아직은 접근을 할 때는 아니고 관망을 할 때다 따라서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처음 구간에서는 좀 더 관망을 하면서 또 다음 분기 실적을 보면서 공장 가동률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한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재산업업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양극재 수출 판매 가격을 보면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수출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양극재 주가도 같이 동반하락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인 점이 지금 5월 6월달 들어오면서 서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그렇다면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멈췄다 그러면 같이 하락하던 주가도 바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업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던 주가가 멈출 수 있는 단계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또 추가 하락을 할지 이건 우리가 실적을 보면서 유출을 해야 되거든요 유출을 할 때 보면 먼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2차전지 대장주 보면 양극재 대장주인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머신 소재 그 다음에 응복재 대장주인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 전액 분리막 정부채 동박 이 대장주 이 대장주 영업이익을 다 합쳤는 합쳤는 걸 이렇게 보면 작년 2분기 2023년 2분기 때는 합쳤던 영업이익이 3249억 헉자를 냈습니다 3천의 기상 헉자가 나왔는데 올해 2분기는 다 합쳐봤더니 803억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즉 업황이 아직은 어렵다는 겁니다 업황이 아직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아직은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숫자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색타별로도 차이점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양극재 4대 소재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보면 먼저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양극재 보면 에코프로 비엠이 보면 보면 작년 2분기 때 1147억 헉자에서 올해 2분기 38억 헉자로 헉자폭이 확 줄었습니다 헉자폭이 97% 감소를 냈다 큰 폭으로 감소를 냈고요 그 다음 포스코 표체엠입니다 포스코 표체엠도 보면 95%가 감소를 냈습니다 그래서 업황 쪽에서 보면 양극재가 가장 쾌점 현상에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lmf 같은 경우는 헉자에서 841억 컴폭의 적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lmf 적자가 크게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업황 전체적으로 보면 헉자에서 적자로 갔다 그리고 대장주들도 영업이익이 정말 미미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모신 소재도 줄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는 아직은 조금 관망을 하자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로 보면 지금 보시는 게 에코프로 비엠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로 보면 20개월 입평선 이하에서 최근 월봉으로 보면 변동성이 적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월봉 하단에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한 70% 고점 대비 하락을 했지만 절대적인 숫자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약 17조인데 영업이익이 38억이다 정말 적게 나오고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PER이 1000배가 넘어가는 고평가 영역이다 즉 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신 업황이 양극재 가격이 하락을 멈췄고 주가에서도 변동성이 적어졌다 그러면 향후 횡도할 확률이 높고요 또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긋지긋한 공매도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를 보더라도 작년 11월 3일 공매도 검지 때 504만 주에서 현재 418만 주 아직도 400만 주 이상 큰 공매도가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가격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직권부터는 횡보가 이어질 겁니다 횡보가 이어지면서 일단 공매도가 한 300만 주 이상 눈에 띄게 준다 주는 걸 확인하고 쾌점적으로 끝이 보인다 영업이익도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훨씬 좋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2분기 실적으로만 본다면 직검은 관망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전기차 소재주들은 전기차 대중화가 된다면 큰 상승, 정고점을 넘어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점 부분에서 잘 잡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잡는 타이밍을 추적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직검은 관망을 할 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월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조정을 받았고 아직도 공매도가 많이 남아있고 실적 대비 고평가고 에코프로 비엠처럼 포스코 퓨처엠도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횡보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횡보를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4대 부품 중에 다음 언급제를 볼게요 언급제는 배주전자재로인데 배주전자재로는 영업이익이 작년도 18억에서 82억으로 확 좋아졌고요 매출액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양급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진 측면이 있고 여기에다가 600억 이상 헌물량의 전환사체도 발행을 했다 이게 잘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환사체 발행가가 12만 3922원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거보다도 높게 상승할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언급제 같은 경우는 실리콘 언급제가 대세인데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건 대주전자재료가 거의 유일하고 또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2, 3년 뒤에는 또 경쟁이 생길 수 있지만 당장은 경쟁자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월봉차트를 볼게요 월봉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도 월봉 추세가 살아있거든요 양급제나 다른 소재자들은 꺾여있지만 대주전자재료는 살아있고 대신 또 어떤 측면이 있냐고 하면 한 번 몇 달 양봉을 확 강하게 뿜으면 2020년대도 강하게 확 뿜고는 옆으로 횡보를 했고요 2021년대도 강하게 월봉상 확 양봉을 뽑고는 언봉이 나오면서 횡보를 했고 올해 상반기 때 확 강하게 뽑고 언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횡보를 해갈 수는 있다 따라서 옆으로 횡보를 해가는 와중 11만원 이하권에서는 천천히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따라서 횡보 이후에 또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물론 전체적인 것들은 쾌점현상이 끝나는 내년 이걸 보고 본다면 대중화가 되면서 주가라는 게 어느 순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분할로 천천히 접근을 하시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전해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해액 대장은 엔캠입니다 엔캠은 사실 지난번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제가 나왔어 지금 실적, 실적이 안 좋은 데다가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는데 실적이 안 좋은 데다가 전환청구권 행사가 나오고 있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전환청구권 행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바꿨을 때 현재 주가하고 상관없이 채권 발행이 될 때 얼마로 바꾸는다 약정이 돼 있습니다 보면 5월 13일 날 193억이 주식으로 바꿀 때 7만 2천 원으로 주당 7만 2천 원으로 주식이 바뀌었고 6월 3일 날 662억 주식이 바뀔 때는 주당 6만 8천 원의 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가가 보면 20만 원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식 바꾼 물량이 큰 수익이 나오면 매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5월 6월 이런 공시가 나올 때가 주가가 고점이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지나고 보면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여러분 5월 6월 30만 원 위에 있었던 주가가 지금 주봉 차트로 보면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5월 달 30만 원 이상 나오고 저런 공시가 나올 때 고점이라고 했던 게 큰 돈들 800억 이상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주봉사 지금 추격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주가가 한 20만 원대인데도 조정을 받고도 20만 원대인데도 미행사된 전환 사채가 560억이 있고 걔네들이 평균 단가가 7만 원입니다 언제든 주가가 상승하면 이게 주식으로 바뀌어서 물량이 나올 수 있고 앞에 800억 이상 나온 물량 누군가가 소화해야지 바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위로 가면서 주가는 바로 소화하지 않고 지루하게 하락 행보를 하면서 물량 뺏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앵퀸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확 줄었는데 이런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고 큰 세력까지 빠져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의외로 지루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따라서 반등시 추격 매수보다는 비중 축소고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미행사됐던 전환 사채들이 끝나고 횡보 기간이 좀 더 나오고 그 이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위치가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을 보게 되면 분리막 같은 경우는 글로벌 캐파가 있는 기업이 딱 두 기업인데 WCP하고 SKI 테크놀리지입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두 기업이 명확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보면 먼저 WCP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 그러니까 2023년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67억에서 18억으로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다른 측면 매출액 측면에서 한번 보면 작년 2분기 매출액이 760억이랐는데 올해 매출액이 1166억입니다 매출액이 50% 이상 늘었습니다 캐파가 커졌다는 거거든요 즉 캐파는 커지고 분리막 가격은 하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장도 투자를 해놓고 캐파가 커져 있는 경우는 분리막 가격이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기업은 확 좋아질 수 있다 이걸 레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WCP 같은 경우는 향후 대중화가 됐을 때 분리막 가격이 올라가면서 크게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반대로 SKI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는 적자가 엄청나게 크게 적자가 났고요 작년에 55억억자에서 586억 적자로 확 바뀌었고 그리고 매출액도 작년 2분기 1517억에서 616억으로 확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I 테크놀리지는 아직은 접근을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사실 이 두 기업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다른 것보다는 WCP 같은 경우는 WCP 같은 경우는 삼성이 SDI 사양 쪽에 관련이 있고 SKI 테크놀리지는 SK온 쪽에 관련이 있거든요 앞에 봤지만 SK온이 공장 가동률이 한 50% 정도로 확 줄었거든요 그 역량을 직격탄을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리막은 WCP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고 주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일단 글로벌 케파가 있는 소재대장조치고는 시가총액이 6924억 시가총액이 일단 부담이 크게 안 되는 구간입니다 시가총액 부담이 크지 않고 PER도 다른 양극재에 비해서는 양호하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는 작년대 보면 한번 크게 확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일정 부분 작년 연말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한번 확 조정이 나온 상태니까 작년 연말 정도 반등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추세 상승보다는 반등을 보고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추세 상승까지 보는 거는 또 다음 분기 우리가 실적을 봐야 될 걸로 보고 또 업황 변화도 살펴야 되고요 따라서 현재까지건 업황적으로 보면 바닥이 잡아간다 업황은 대신 아직은 계속해서 대중화가 나온 건 아니고 실적은 어렵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2차전지는 관망하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고 또 대신 그 사이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반등만 노려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차전지 관련해 대표님이 보실 때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섹터는 4680 원통용 밧데리로 보여집니다 4680 원통용 밧데리를 보게 되면 일단 테슬라 관련해서 보통 중국 보통 공장들도 중국 애들이 배치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7월달 중국 매체에서 테슬라가 중국 업체들 배제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하반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의 4680 원통용 밧데리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뭐 오창 공장에서 원통용 밧데리 생산을 하고 에리저나 공장에서는 공장 건설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4680 원통용 밧데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관심을 가지느냐 보면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4680 원통용 밧데리 관련주에 대해서도 제가 실적 통계를 냈거든요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먼저 대장주인 TCC 스틸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작년 2분기 때 68억인데 올해 2분기 47억으로 아직은 좋아진 건 아니고요 물론 이게 원통용 밧데리가 막 양산이 되면 그때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살아있지만 아직은 실적 측면에서 보면 감수를 하고 있다 주가는 상승을 했고 실적은 감수했기 때문에 고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동원 시스템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2분기도 영업이익이 한 18% 증가를 했고 PER로 보더라도 한 10배 정도 낮은 위치다 그래서 원통용 밧데리 중에 동원 시스템저 또 이쪽은 LG에너지 솔루션 쪽에 납품이 되는 쪽이니까요 LG에너지 솔루션 향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4680 원통용 밧데리 검사 장비인 이노메트리 이노메트리도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는데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이 한 절반 정도로 감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기업 활동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는 것보다는 자구 노력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살짝 좋아졌기 때문에 아직은 관심을 가질 때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따라서 지금 TCC스틸이나 동원시스템 이노메트리는 LG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다 보시면 되시고 이쪽 외에 삼성 SDI 관련주 쪽을 보면 필드에너지와 상신 EDP가 있는데 필드에너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2분기 42억에서 올해 77억으로 약 83% 증가를 했고 매출액도 한 2배 정도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기업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PER도 한 10배 정도니까 LG에너지 솔루션 말고 삼성 SDI 쪽 관련주로는 필드에너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상신 EDP는 오히려 감수를 크게 했기 때문에 관심을 두기는 어렵고요 따라서 4680 원통용 밧데리 중에서는 동원시스템이나 필드에너지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건 여러분 2차전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업황 둔화 속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일경부분 수익 실현을 한다 생각을 하고 반등을 노린다 생각을 하고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추세 상승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보이고요 따라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동원시스템이나 필드에너지도 반등을 노려보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원시스템 차트로 보게 되면 2015년도에 워낙 크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 오랫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횡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 정도에는 와 있다 대신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기에는 2차전지에 업황이 돌아서야 되니까 그 돌아서는 시점 그거 한 내년쯤 보니까 올해는 반등 정도로 노리고 또 조종이 나오면 내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서 추세적인 보유도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고요 필에너지도 보게 되면 주봉 차트인데 올해 조종을 받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올해 4월 정도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조종을 훅 받았고 2분기에 호실적이 나왔거든 그러면 충분히 반등 정도는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역시 핵심 소재입니다 핵심 소재 일단 리툰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툰 가격을 보게 되면 사실 리툰 가격이 지금 제가 좀 길게 해서 봤는데 2024년 이후에 이렇게 보면 연초에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조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소재 산업들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신 내년이 되면 이 리툰 가격도 차별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여러분 중국산 핵심 광물원 사용을 하게 되면 IRA 법안 적용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중국 핵심 소재는 이제 내년부터는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미 시장으로 들어가는 리툰은 따로 희소성이 생기고 가격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리툰 관련주들이 이제 내년이면 얼마 안 되고 주가는 좀 더 먼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조종이 나올 때 리툰 가장 대표적인 리툰 관련주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설명을 드리고 횡보를 할 때는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7강 산업도 중국이 덤빙이 나오면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2차전지도 쾌점으로 어렵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국면 속에 놓여 있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 PER로 따지면 한 9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다른 2차전지 소재에 비해서는 정말 PER로 따지면 저평가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적은 감소를 했지만 저평가 위치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회장이 바뀌면서 회장께서 큰 야심차게 기업가치 재고 위에서 자사주 한 2조 원 소각을 하겠다 자사주 소각은 뭐 큰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의 고도화 전략 여기에 따르면 2026년까지 리케일은 4.8만 톤 리툰 9.6만 톤 양극재 39만 5천 톤 이렇게 크게 2차전지 쪽에 투자를 하게 되고 요 중에서도 리툰 특히 리툰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리툰 가격이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차베라가 나오면서 미국하고 반등이 나오면서 포스코홀딩스도 반등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침 소재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충분히 조정도 받았고 또 실적비에서는 아직은 저평가다 그리고 내년도 리툰 가격 차베라 가격에 따른 반등 기대를 할 수 있다 요런 측면에서 포스코홀딩스 설명을 드리고요 2차전지 제가 종목들 전체적으로 쫙 실적 정리를 한 번 했거든요 정리를 쫙 실적 정리를 했는데 사실 보면 2차전지 장비 중소형주들도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아요 쾌점 역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작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가장 좋아지고 그리고 뭐 저평가 영역이다 2분지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종목 두 종목만 본다면 앤시스하고 원준 요 두 종목이 가장 크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저평가인 종목이고 중소형주니까 뭐 큰 거보다는 반등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억이 있다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나요? 제가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일단 대형주 쪽의 한 60% 나머지 40%는 중소형주 중소형주의 비중을 조금 높이는 이유는 연말로 가면서 검토세가 유예되면서 그동안 안 움직였던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걸로 보고 또 격리 인하기에 따라 미국 시장 보더라도 중소형주인 러셀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소형주 한 40%고 대형주 60%인데 대형주 중에서는 일단 반도체가 40%입니다 그 중에 탑픽은 SK하이닉스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도 살아있고 실적 대비 저평가니까요 큰 대형주 중에서는 이렇게 업황 좋고 저평가인 영역은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뭐 유일하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저평가 짓고 내년도 업황 좋아지고 실적 좋아질까지 고려를 한다면 SK하이닉스의 한 40% 정도 비중을 조금 한쪽에 실린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포스코 홀딩스 여기에 20% 이건 내년의 리톤 가격 차별에 따른 반등 기대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2차전지 대중화에 따른 쾌정현상이 끝나고 대중화가 된다면 강한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소형주 3종목 40% 비중 설명하셨는데 중소형주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 중소형주들은 사실 업황이나 또는 색타 이런 거하고 뭔가나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면 공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냐 어떤 공시가 나온 종목이냐 보면 여러분 최대주주가 자녀에게 정렬을 한다 보면 정렬을 할 때 세금이 막대하게 나갑니다 따라서 정렬을 할 때는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가장 낮을 때 낮을 때를 고려해서 정렬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정려 공시가 나온 종목 관심을 가지시고 또 보면 최대주주가 장래 매수입니다 뭐 블랙들이나 이런 게 아니고 돈 들여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시장에서 그냥 막 매수를 한다 한 20억 이상 매수를 한다 이건 최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 회사 주식이 향후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또는 저평가됐다고 보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한다 따라서 최대주주가 매수하는 종목들은 향후 또 뒤에서 강하게 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전환사체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전환되는 단가는 미리 약정이 돼 있다 그래서 약정이 돼 있는 전환사체 단가하고 주가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주식으로 크게 전환됐던 주가가 수익 내기 위해서는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전환사체 행사 나온 종목 중에 전환가액하고 주가하고 비슷한 종목 이런 종목들 매수를 해놓으면 또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처음 공시를 공부하시려면 또 어려우니까 저 이익응정제TV 유튜브에 오시면 공시 다양한 기법들 나와 있으니까 또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 올해 사실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리 동결이 하고 미국 금리 인하가 다음 달 9월이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상승 쪽으로 전환하기 바로 직전이다 또 직전에 크게 한번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고 조금만 인내를 하시면 좋은 시절이 오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힘들 내시고 또 유효가 있으신 분들은 시장 조정치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